이번 주 신작 게임 첫 번째는 EA가 출시한 퍼즐 게임 비주얼드입니다. 3개 이상의 같은 보석을 매칭해 점수를 획득하는 한 게임 비주얼드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. 지인들과 매주 치열한 순위 경쟁을 즐길 수 있는 건 물론 친구들과 아이템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 기능이 추가돼 플레이의 재미를 한층 더합니다. 화려한 그래픽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사운드로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하는 게임 비주얼드. 비주얼 판 게임의 진술을 손 안에서 즐겨보세요. 다음은 라이브 플렉스가 내놓은 액션 RPG 게임 던전 앤 써드. 뱅스크롤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 못지않은 방대한 콘텐츠와 탄탄한 구성을 자랑하는데요. 간단한 조작법으로 시원한 타격 효과와 화려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. 또한 각종 전투와 퀘스트 수행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사용자 간의 실시간 대전 플레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. 화려한 이펙트로 액션감을 한층 높인 던전 앤 써드. 색다른 액션 RPG의 매력을 느껴보세요.